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 여러분 데일리커 입니다 자 오늘은 msi 본사 대만에서 좀 재밌는 구성품을 보내주셔 가지고 함께 개봉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15세대 인텔 cpu 출시에 맞춰 준비를 한 것 같구요 msi 미디어 키트라고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박스 안에 어마어마한게 들어있을 겁니다 대만 msi 본사에서 보내주신 거고 물론 msi 코리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국내에 5명 정도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거기에 제가 속했다는게 감사하네요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제품들을 작동을 해 볼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오픈 개봉기만 할 수 있구요 실제 작동은 10월 25일 이후에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엠버거라 그래 가지고 이날까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비밀로 비공개로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업체에서 엠바고 라고 하는데 현재 인텔 엠바고 메인보드 엠바고가 10월 25일 이에요 지금 박스를 열어봤구요 이 안에 종이 완충재가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완충재 입니다 그 안에 박스가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뭐 본게 아니니까 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우 되게 무겁네 무게가 솔찬히 나가네요 실제 포장 박스입니다 msi 캐릭터 로고 그려져 있고 여기에 오버 파워 위드 이노베이션 이라고 되어있고 최상위 모델 MEG 라고 되어있죠 뒤에는 똑같구나 개봉을 해볼게요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돼요 짜잔 박스가 또 나오네 아니 박스가 2중 3중으로 자 여기서 이제 본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오 짜잔 야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선물용으로 과자 상자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거 본 느낌이네요 자 눈에 딱 띄는게 벌써 보드가 보입니다 Z890 에이스 Z890 에이스 보드는 거의 뭐 갓나이트급의 최상위 모델의 메인보드에요 보드 옆에는 인텔 이라고 박스가 있고 열어보면 짜잔 오 cpu가 들어있습니다 울트라 나인 285k 네임명 딱 나오네요 Z890 에이스 메인보드에 U9 285k 인텔의 가장 최상위 cpu 입니다 15세대 가장 높은 cpu 그리고 얘는 순행 쿨러 lga 1851 15세대 cpu 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는 이 소켓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기존의 1700 에서 1851 소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브라켓 이에요 순행은 코어 리퀴드 i360 이라는 순행 쿨러 고 거기에 이제 이 브라켓으로 장착을 하면 순행 헤더 장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메모리가 있네요 g 스킬 트라이던트 z5 ck 제가 알기로는 이 메모리는 아직 미 출시된 메모리로 알고 있습니다 곧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클럭은 d5 8200 으로 알고 있습니다 24기가 2개 48기가 짜리에요 상당히 높은 고클럭의 메모리 입니다 아직 미 출시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행 아까 말씀드렸죠 i360 순행 중에 꽤 괜찮다라는 평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이 i360 순행 장착을 안 해봤거든요 해보진 않았는데 사용해 본 분들이나 리뷰해 보신 분들 보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보게 되네요 브라켓도 조금 새로워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제품들은 다 꺼내 봤습니다 박스가 뭐 그럴싸하죠 이번 미디어 킷 주인공들입니다 개봉을 해 볼게요 토장도 그렇고 골드색으로 딱 마킹 되어 있는 게 멋집니다 좋네요 자 오늘은 오픈 개봉기니까요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에 있는 전원부 방열판 안에 히트파이프가 들어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cpu 보조전원 커넥터가 왼쪽에서 우측으로 자리를 이동했네요 오른쪽으로 와 있고 쉴드 프로죠 M.2 방열판 얘도 마찬가지로 단자가 있는 거 보니까 ACE라고 여기에 ARGB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누르면 방열판이 떼지네 확실히 이제는 M.2 장착할 때 나사가 필요 없어요 원터치로 다 빠지니까 M.2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M.2 소켓이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장착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끼고 빨갛 오 편하다 뺄 때는 오 뒤로 이 핀 축이 앞뒤로 움직여요 그래서 딱 꽂고 뺄 때는 이 축을 뒤로 제끼면 빠집니다 오 좋다 그리고 얘는 그래픽카드 소켓이 하나 둘 셋 개 그리고 측면에 C타입이 하나 있고 USB 3.0 단자가 두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꽂으면 됩니다 쉽죠? 이거는 아시죠? 썬더볼트 이 단자는 번개 표시가 딱 그려져 있잖아요 썬더볼트 메인보드 후면 박스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자 CPU 패키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면 상단에 CPU가 있고 아 얘는 오 CPU를 잡아주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야 특이하게 만들어놨네 오 잡았다 CPU를 여기에 딱 놓고 이렇게 하면 CPU가 잡힙니다 손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CPU를 이렇게 잡고 불안하다 놓칠까봐 이렇게 하고 CPU를 딱 놔라 이렇게 얘는 이벤트성 악세사리 같네요 좀 불안합니다 놓칠까봐 역시 G스킬 로얄 로얄 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메모리 닦는 천이 들어있죠 오 얘가 8200짜리에요 앞으로 곧 출시될 모델이구요 조만간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DI5 8200MHz 마지막은 순행 한번 헤더 어떻게 생겼나 전 아직 못봤기 때문에 보고 마무리 할게요 포장 상태는 이렇구요 얘가 브라켓입니다 오 브라켓은 뭐가 좀 묵직하고 헤더 CPU 닿는 면은 구리심으로 되어 있고 오 브라켓 뭐가 이렇게 무섭냐 아마 헤더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RGB로 LED풀이 들어오겠죠 이 i360 순행은 생산을 할 때 15세대 CPU도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LG의 1700에다가 플러스 넥스트 젠이라고 적혀있는 것 봐서는 15세대도 염두를 하고 모델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보드 같은 경우에도 좀 고급스러운 면이 되게 많이 묻어 나와요 색상 같은 경우에도 기본 색상이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백플레이트 방열판 위에도 황금색으로 라인 그려져 있고 전원부 방열판도 그렇고 얘들도 그렇고 다 황금색으로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다 묵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메인보드 뒷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호 커버 씌워져 있습니다 하단에는 에이스라고 딱 적혀 있고 오! 이제 봤더니 전원부 방열판도 히트싱크로 되어 있네요 그냥 알루미늄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라디에이터가 심어져 있고 히트싱크로 최대한 열 방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텔 신제품 출시와 맞춰서 MSI 미디어 키트라는 선물 꾸러미 광고도 포함이 돼 있죠 보내주셔서 함께 오픈을 좀 해봤고요 에이스 제품은 저도 이번 처음 보는 거예요 또한 285K면 인텔에서 가장 높은 CPU니까 오늘은 개봉기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차후에 엠바고 해제되면 다시 한번 구성 세팅을 해서 이쁘게 한번 꾸며볼 거고 MSI 미디어 키트가 국내에 5명에게 제공되는데 거기에 제가 포함됐다는 게 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새로운 모델들 아직 뭐 CPU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새로운 CPU 새로운 메인보드 이런 제품들 우리 패밀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MSI 코리아 MSI 대만 본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차후에 이쁘게 다시 꾸며서 성능 테스트도 어느 정도 해가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도 좋은 선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화 lit et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우리 형이로 여기 넓adores throughout fitted